자 그래서 부사에 대한 수업 계속 이어가구요. 자 오늘 수업하는 것을 배우고나서 뭘 할 수 있어야 했냐. 지금 무슨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씨. 그렇죠. 어찌 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뭐 이름 씨가 있다는 얘기 먼저 했어요. 이름 씨가 있는데 뭐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뭐 여기까지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뭐가 있다. 단수와 복수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에 따라서 영어 문장에서 여러가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복수형을 만드느냐. 어떨 때 뭐 S를 쓰고 어떨 때 ES를 쓰느냐. 어떨 때 Y로 끝난 녀석을 I, E, S 하느냐. 어떨 때 F 소리 나는 애들을 V, Z 하느냐. 불규칙 복수형들이 있다. 뭐 그런 규칙들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씨 얘기했습니다. 어떤 씨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인데 이름 씨를 꾸며서 뭘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B 동사랑 합쳐져서 그렇죠. 어떻다를 만들어준다는 얘기했고요. 이제 어찌 씨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찌 씨는 어찌 씨가 하는 역할은 무슨 씨 빼고 다 꾸며준다. 그렇죠. 이름 씨를 빼고 다 꾸며준다 했죠. 그 말은 뭐도 만들 수 있고 하다 씨를 꾸며서 어찌 하다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씨를 꾸며서 어찌 어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찌 씨를 꾸며서 어찌 어찌 를 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배우가 될 것들은 이 어찌 씨가 동사를 꾸며준다. 형용사를 꾸며준다. 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사가 뭐를 꾸며주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들 배우고 나서 자 먼저 동사를 꾸며준다. 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얘기하면 뭘 만들어준다. 어찌 하다를 만들어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래서 동사의 뒤나 목적어 뒤에 와서 꾸며주는데 부사의 정상적인 위치는 보통 앞이 아니라 뒤쪽이다. 보통은 뒤쪽이다.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달린다. 빨리 뛴다. 이런 얘기할 때 패스트 런이에요? 런 패스트에요? 그러니까 보통 뒤쪽이란 얘기가 뭐 나는 빨리 달려. 난 되게 빨려. I run fast 이렇게 해야지 I fast run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I fast run.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장은 잘못된 거다. I run fast. OK. 그래서 부사 위치가 보통 기본인 뒤쪽으로 가는데 조금 특이한 녀석들 빈도 부사들은 앞으로 나오려고 하기도 한다고 돼 있는데 빈도 부사의 위치는 나중에 따로 모아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뭐 미리 잠깐 얘기하면 빈도 부사의 위치는 누가 들어갈 위치랑 같냐면 낫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빈도 부사는 낫의 위치하고 같다. 저기 누구야? 그 한별이는? 한별이 영원으로 갔어요. 같이 갔나? 알겠습니다. OK. 그래서 먼저 부사가 있는 문장과 부사가 없는 문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문장씩 나와 있는데요. She does homework. 그녀가 뭐한다 하죠? 두 애 뜻이 하다인데. 무엇을 한다? 숙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그녀가 숙제를 잘한다. She does homework well. 이라고 돼 있는데 웰이 꾸며주는 말은 잘은 잘 그녀야, 잘 숙제야, 잘한다야. 잘한다. 그러니까 웰이 꾸며주는 말을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The does를 꾸며준단 말이죠. The does를 꾸며준단 말이죠. 잘 그녀도 아니고 잘 숙제도 아니고 잘한다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웰이 꾸며주는 말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러면 The does를 꾸며준다.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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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hank you. 예. 마찬가지. She sings the song. 그녀가 부른다. 무엇을? A song을 읽고 있죠. She sings the song. Sing이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름답게. 아름다운은 뭐예요? 아름다운? Beautiful이죠.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 Y. 그렇죠. L Y 붙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 무슨 시 된다. 그렇죠. 아름다운이 Beautiful 이었는데 beautifully 하니까 아름답게고요. 아름답게 그녀야. 아름답게 노래야. 아름답게 노래한다야. 아름답게 노래한다야. 아름답게 노래한다야. 그럼 beautifully가 꾸며주는 말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당연히 뭐겠다? 그렇죠. 아름답게 sings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하다 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오케이. 그런데 이 곡과 다른 문장 하나를 더 비교하면. 만약에 She sings a beautiful song이겠어? Beautiful song이겠어? Beautiful song. 그렇죠. Beautiful song. 해도 전달하는 노래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땐 Beautiful은 무슨 시고? 어떤 시고? Beautiful이 꾸며주는 건 아름다운 그녀야. 아름다운 노래한다야. 아름다운 노래야. 아름다운 노래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니까 Beautiful은 어떤 시니까. Song과 같은 무슨 시를 꾸며준다? 이름 시를 꾸며준다. 여기서 어떤 시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어떻다를 만들고요. 명사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ly는 이와 같이 하다 시를 꾸미고. 지금 좀 있다가 이제 2번에서 어떤 시 꾸미는 거 어찌 시고. 3번에서 어찌 시 꾸미는 거 얘기하겠죠. 지금은 어찌 하다가 되는 문장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He studies 하면 누가 뭐한다? 그가 공부한다. 주어와 동사 명사와 동사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She studies hard에서 Hard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슨 뜻도 있고 열심히 이란 뜻도 있죠. 열심히 그야 열심히 공부한다야.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죠. 그러면 hard가 하는 일은 뭐다? He studies를 꾸며주고 있어. Studies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그야 열심히 공부한다야.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beautifully는 things. well은 does. Hard는 studies.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어찌하다 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들. 어찌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어찌 노래한다 아름답게 노래한다. 어찌한다 잘한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서 번외편으로 번외편으로 She does homework. 그녀가 숙제를 한다죠. 그렇죠? 그럼 그녀는 숙제를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그렇죠. She does not homework. 이렇게 하면 틀리기 딱 좋죠? 그래요? 예. 그녀가 숙제. 그녀가 숙제. 여기 그녀인데 선생님이 잘못 쓴 거군요. 어쨌든 She does not homework. 하면 틀리기 딱 좋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She doesn't. 일단 does에 대해서 잘 볼까요? Does는 뭐로부터 왔어요? Do. Do로부터 왔죠.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 하다죠. 그럼 여기는 왜 She do가 아니고 She does죠? 잘 알고 있는데 똑똑한 친구들이네요. 뭔가 She니까 Do 안에 뭐가 숨어있는 거예요? She인데 Do가 숨어있나요? Does가 숨어있는 거죠? Do 안에 Does가 숨어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녀가 숙제를 한다는 She does homework인데 그러면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낫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낫을 집어 그러면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걸 예를 들어서 그녀가 좋아한다 해볼까요? 그녀는 좋아합니다 She likes 아이스크림 그쵸? 그녀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면 She likes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고 라이크를 못쓰고 이 안에 뭐가 숨어있는 거예요? Do's가 숨어있어서 She likes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뒤에 가 있으니까 Do's가 중요해요? Like가 중요해요? Like가 중요해요? Like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 likes, 아이스크림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가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She 빨간색으로 또 적어야지 뭐 헷갈리니 뭐든지 그게 아니겠죠? 그녀가 여기다 낫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She 아이고 얘는 반응이 느리네 니가 반응이 좀 빠르더라 왜 이래? 야 말 좀 들어 바빠 죽겠어 지우개가 반응을 안하네 She 그 다음 뭐예요? 안 좋아한다고 싶으면 이 속에 모드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낫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Doesn't 그 다음 뭐예요? Doesn't 아이스크림입니까? Doesn't like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거 언제쯤 될까? 어? 그래 안 그래 어? She doesn't like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속에 Does가 있는데 Doesn't 나오고 Like는 빨간색으로 Like 보여요? 요렇게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시 그녀가 한다가 뭐예요? 그녀가 한다 She doesn't She does She does 그럼 Does가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Do Do 랑 Does가 합쳐서 Does가 됐죠? 네 그쵸? 그럼 그녀가 숙제한 다음에 She does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녀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싶으면 She Do She doesn't Doesn't Do Homework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he doesn't Do Homework 하지 않는다죠? She doesn't Homework 아니구요 어? 중1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데 이거 어? 나는 숙제한다는 뭐예요? I do Homework 그쵸? 그럼 난 숙제 안 한다는 뭐예요? 또 저럽니다 또 저럽니다 얘를 왜 자꾸 빼먹냐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이 Do 두 안에 두 안에 두가 들어있죠? 이 두는 뭐랑 합쳐서 Not이랑 합쳐서 일로 왔죠? 네 그럼 이 두는 어떻게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좀 어려운 말로 두가 문장 속에서 두 나 더즈가 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땐 본동사로 쓰였다 이랍니다 본동사 두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두가 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실제로 문장 속에서 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본동사로 쓰였다 그러면 여기에다 꼭 본동사 좀 남겨놓으라고 She doesn't do homework 해야 될 거에요 그러면 그녀가 숙제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oes she homework 해요? Does she do homework 그게 있어요? 해야 되겠죠? Does she homework 좀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 하면 정확하게는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근데 얘기한 지가 좀 띄엄띄엄 돼서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겠죠 저 오늘 때 한 번인 거예요 오늘 한 번입니까? 왜요? 아 웃긴다 기억하는 게 한 번인데 일단 한 번이라고 해줍니다 한 번 더 해 주면 돼요 진짜? 한 번만 더 해 주면 돼? 그냥 세번 네번 세번 네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냐면 그녀가 노래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she sings a song 그녀가 노래 she 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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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줄여서 하겠습니다 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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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doesn't sing a song 하면 되겠죠 여기 속에 does가 빠져 이게 하다시라며 그치 그럼 이 속에 do나 does가 들어있고 doesn't do doesn't sing she doesn't sing a song 하면 그녀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겠죠 그녀가 노래 부르니 하고 싶으면 그녀가 노래 부르니 하고 묻고 싶으면 그녀가 노래 부르니 하고 묻고 싶으면 그녀가 노래 부르니 하고 묻고 싶으면 Süти 이게 하다시라며 rib 와вет 진짜 오래 걸린다 그가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 모르겠어요 bl He doesn't study 그가 공부하니 하고 묻고 싶으면 does he study 김한결 네 너 비디병이야 네 you know ex Peterson B랑 nearby 비슷해 너 그리고 肪혈빨 이 애소리 누가 내 네? 이 A 소리 누가 내냐고 A요? 이 A 소리가 보여 안 보여? 이 A 소리 누가 내? H? H? 한글 썼어 한글 아 이 A 소리 누가 내? E 너 몇 번째다? A 어? 네? 너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냐? 아니요 근데 요이씨 다르게 썼어요 너 똑바로 안해? 이 A하고 이 A하고 구분 안해? 다르게 썼어요 내 목소리가 왜 크게? 달라고? 어? 니가 시험 무지하게 잘 쳐서 이거 짝수야 홀수야 어? 11 짝수야 홀수야 홀수야 홀수인데 이 모양으로 시험쳐? 어? 10번 쓰기 할까? 콜? 아니요 그러면 뭐 어쩌라고 나보고 네? 어떻게 해줄까 내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달린다는 He runs죠 네 런의 뜻이 뭐예요? 무슨 C예요? 하다시 초등학교 3,4학년들처럼 수업할게요 그쵸 그러면 나는 달린다는 뭐니 얘들아 I run이지 그치? 응 그치? 그러면 나는 달리지 않는다는 뭐니? I don't run I don't do run이지 그치? I don't run이지 왜 그렇지? 런 했듯이 뭐고 달리다 무슨 C? 하다시 그럼 선생님이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두 두가 들어있지 그치? 난 안달린다고 하고싶으면 여기다가 Don't run하면 되는거야 얘들아 네 그치? 그런데 여기는 누가 달린대 얘들아? 누가 He가 달린대 그래서 누가 뭐한다 할 때 누가 뭐한다 그럴 때 She나 He나 Is 뭐 뭐한다 라고 하나씩 가지면 여기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고 Does가 숨어있다고 그래서 런이 아니고 런즈 써야되는거야 얘들아 네 니들한테는 한마디 더 해야되겠죠 이게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일 때만 이런거야 런의 3단 변신은 뭐냐면 혹시 아는 사람 런 런 런 런이야 그쵸? 좀 이따 이제 94개 외울꺼 93개구나 이제 93개 별로 안돼요 뭐 외워야돼 동사의 불규칙 변화형 내가 아직 안넣어놨나? 네 그래요? 내가 왜그랬지? 중일반에 양아들 불규칙 중일반에 양아들 아이고 여기있네 93개 중일반에 있다고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뭔얘기 하겠어 그가 달린다 아니고 그가 달렸다 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지 그가 달렸다 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지 그가 달렸다 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지 런 하고 S 써 안써 가요 그쵸? 그러면 그가 달리지 않았다 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겠니 지금 진짜 쳐 디든티 런 해야 그가 과거раш이니까 런 속엔 그러면 2도 아니고 더즈 디드 도 아니고 뭐가 숨어있는 거니? 디드가 숨어있는 거야. 디드가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디드하고 런하고 합쳐서 랜이 됐으니까 디드가 밖으로 나왔지? 그러면 런은 뭐로 바뀌어야 되겠니? 런이 되겠니? 그러면 그는 숙제를 했다는 뭐겠니? 홈웍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그는 숙제를 안 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오케이 얘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니? 두와 디드. 두 속에 디드가 뭐야? 두 속에 디드가 들어가서 된 거지? 그치? 두 속에 디드가 들어갔고 그러면 그가 숙제를 안 했다고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니? 히 디든트 두 홈워크겠지? 어? 디든트 런이라매? 그럼 디든트 두 해야 될 거 아냐? 그쵸. 자 몇 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여기에 FAST입니다. FAST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OK. FAST CAR는 뭐예요? FAST CAR. 그렇죠. FAST CAR 하면 이거 FAST CAR 때 FAST는 무슨 C예요? OK. 어떤 차입니까? 어떤 차? 어떤 차? 빠른 차. FAST는 무슨 뜻도 있지만? 빠른. 빠른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빨리. 됐습니까? FAST가 빠른일 때는 형용사, 빨리일 때는 무사. 됐습니까? 그럼 빨리 그는이야. 빨리 달린다야. 빨리 달린다. FAST가 하는 일은 뭐니? 그쵸. runs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runs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달린다? 빨리 달린다. 됐습니까? 끊어있게 했더니 He runs 한다. 그러면 이 FA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그쵸. FA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does he run? How does he run? He runs fast. 그러면 여기 HA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How does he study? How does he study? You beautiful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oes she sing a song? How does she sing a song?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물을 것 같니? How does he... 아니, she... HOMER. Do HOMER. Do HOMER. How does she do HOMER? 숙제 어떻게 하니? How does she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 스터디, 잉글리쉬, HARD. 그들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대요. 누가 뭐한답니다. 데이가 스터디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잉글리쉬를.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럼 열심히 라는 말이 꾸며주는 건 열심히 그들이야. 열심히 공부한다야. 열심히 영어야. 열심히 공부한다야. 그래서 이와 같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들이 있다. 그럼 HARD한테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물으면 돼? How do they study English?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How do they study English? 그렇죠. How do they study English? 그들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니? 열심히 공부한다. 지금까지 어찌하다가 되는 어찌씨들 쭉 보여줬고요. 이제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뭐 만든다? 어찌? 어떤을 만드는 어찌씨들에 대해서 만나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를 꾸며줄 때는 어디로 갔는데? 뒤로 갔는데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앞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찌씨가 뒤로 가는 거 한 번 봤는데? 충분한 돈은 뭐였더라? 충분히 빠르게는 뭐였더라? Fast enough. 그러니까 enough 같은 경우엔 뒤로 가는 게 특이한 경우란 말이야. 형용사 뒤로 가는 게. 보통은 어찌씨가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베리컬. 됐습니까? 베리가 앞에 있죠. 콜드가 어떤 차가운인데? 콜드베리야. 베리 콜드야. 콜드. 그래서 형용사 앞에 와서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very happy. 그들은 매우 행복하다. 그럼 베리가 꾸며주는 말은 매우 그들이야. 매우 이다야. 매우 행복하니야. 매우 행복하다. 오케이. 그래서 매우 행복한. 어찌였던? 매우 행복한. 이번에는 뭘 꾸며준다? 우사가 그렇죠. 해피와 같은 뭐를 꾸며준다? 형용사. 어떤 씨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위에 시작할 때 해피가 행복하답니까? 행복한입니까? 행복한. 어 선생님 행복하단데요. 얘가 행복한인데 행복하다가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비동사 R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에는. I'm so happy. 마찬가지죠. 똑같죠. so는 뭘 꾸며준다? happy. 난 정말 행복해. I'm really happy. I'm so happy. I'm very happy. 비슷비슷한 뜻이네요. so가 해피를 꾸며줄 수 있다. 그 다음.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뭐도 만든다 어찌씨가. 뭐도 만든다. 어찌어찌. 더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베리가 하는 일 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매우 많이 감사하다. 이 말이죠. Thank you much. 뭐지 한번 드실까? 많이 감사합니다. 뭐지가 하는 일을 먼저 볼까요? 뭐지는 많이 인데요. 많이 감사한다야. 많이 너야.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Thank you. 뭐지. 방금 매우가 매우를 가지고 내가 뭐 해봤어? 매우 감사하다가 올려. 매우 너. 지금 베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며치가 하는 일이 뜻이 많이니까. 많이 감사하다야. 많이 너야. 그러니까 며치가 하는 일은 Thank you. 많이 감사하다가 어울린다는 말이 곧 머치가 땡크를 하는 그러면 머치가 하는 일은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 어찌 하다 만들고 있어 어찌 어찌 만들고 있어 머치는 어찌 하다 어찌 감사한다 많이 감사한다 머치는 아까 1번에서 봤던 뭐를 꾸며주는 부사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란 말이야 머치도 결국 어찌씨 부사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 베리를 넣어 그럼 베리 땡큐 머치야 땡큐 베리 유 머치야 땡큐 베리 머치야 그럼 베리의 뜻이 매우야 그럼 매우 매우 많이 줘 베리가 하는 일은 뭐다 그래서 베리가 하는 일은 뭐다 머치를 꾸며준다 그래서 매우 많이가 뭐예요 어찌 어찌 감사한다고 매우 많이 감사한다고 베리 머치란 덩어리가 하는 일은 뭐야 매우 많이가 하는 일은 뭐야 매우 많이 당신에게야 매우 많이 감사합니다 베리 머치란 덩어리가 하는 일은 뭐야 땡큐을 꾸며주는 거야 그건 전부 다 베리가 머치를 꾸미기 때문에 베리는 머치의 똘마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덩어리에서 함께하는 일은 베리 머치는 땡큐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말이 바로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겁니다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 등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luckily he didn't die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찌 운좋해도 그는 뭐 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다행히도 다행히도 라는 말은 왜 안 죽었니 어떻게 안 죽었니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로서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how didn't he die 어떻게 그는 안 죽었어 운이 좋아가지고 어찌 안 죽었다 다행스럽게도 안 죽었다 총을 맞았는데 뭐 하필이면 거기에 두꺼운 책 같은 걸 이렇게 저 리더스뱅크 사갖고 집에 가다가 총 맞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히 책만 부서지고 난 안 죽었단 말인 얘기가 재미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선언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 있어 성경책이 두꺼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go to bed late 오케이 그래서 나는 늦게 자러 간대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 I go to bed late 누가 뭐 한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있게 해볼까요 누가 뭐 한대요 I go to I go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I go to bed Yeah I go to bed 오케이 왜을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간다며 어디로 간대 too bad 자러 간대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얘를 보고 구사라고 한단 말이야 자 왜을에 대한 대답이라며 근데 고2배드를 그냥 동사의 덩어리로 보기도 합니다 고2배드의 뜻이 뭐예요 자러가다 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lat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어찌씨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좀 late이란 대답 듣고 싶어 late이란 대답 그러면 뭐라고 부름대 when do you go to bed 언제 자러가 when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late late도 부사란 말이야 그 옆에 비교하는 문장 I went to bed late yesterday 고우는 왜 갑자기 went로 바뀌었지 왜 그래 고우는 왜 이 문장에서는 왜 고우를 쓰면 왜 안되지 뭘 보고 하는데 예스터데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럼 예스터데이는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그러니까 여기에 고우 쓰면 돼 안 돼 분명히 안 된다 그랬어 학교 시험에서 I go to bed late yesterday 했는데 맞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혼납니다 자 그러면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그쵸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did you go to bed late 그쵸 when did you go to bed late 어제 넌 언제 자러 갔니 아니 참 넌 언제 늦게 자러 갔니 이 말이죠 너 보통 평상시에 일찍 일찍 자잖아 근데 언제 늦게 자러 갔어 어제는 영어 선생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늦게 자러 갔어 when did you go to bed late we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went는 고에 가버려 고에 그럼 결국 뭐가 들어간 거야 did did가 들어간 거죠 고에 to가 들어가면 고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고가 되고 고에 does가 들어가면 goes가 되죠 됐습니까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went가 된다 고의 선단 변신은 어떻게 되냐면 go went gone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ate lunch he ate lunch here he ate lunch here yesterday 문장이 점점 점점 내용이 늘어나고 있죠 끊을게 해보겠습니다 첫 문장 he ate lunch 누가 뭐 했대요 he ate he가 ate 했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는 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와 그 다음에 목적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을게 똑같죠 he가 뭐 했다 ate 했다 what 무엇을 lunch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그 다음에 where 그래서 이 here가 뭐다 부사란 말이죠 부사 그 다음 것도 끊을게 똑같겠죠 he가 ate 했다 what lunch where here when yesterday 이번에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그럼 차례차례차례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lunch란 내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음 대 what what did he eat what what did he eat what did he eat 그럼 뭘 먹었니 그랬더니 he ate lunch 점심 먹었어 그럼 이제 here 란 내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he eat lunch where did he eat lunch 어디서 점심 먹었니 그랬더니 here 여기서 그럼 이번에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뭡는데 언제 여기서 점심 먹었니 when did he eat lunch here he ate lunch here 그래서 이와 같이 where 여기가 와우 무지약 길어지네요 목적어도 없고 부사도 하나도 없죠 형용사도 없고요 그 다음 문장 She arrived at the station 누가 뭐 했다? She가 arrived at th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전치사랑가 배웠죠 The station은 그냥 명사인데 At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니까 The statio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at the station 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전치사가 하는 일이 이런 짓이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좀 있다가 The statio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At the station 이라고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만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 정보가 더 붙습니다 아까는 역에 도착했다 Where에 대한 대답의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 She가 arrived at the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At the station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왠에 대한 대답이죠 At 9의 뜻이 뭐예요? 9시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She가 arrived 했다 어디에? At the station 어떻게? By bu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죠? At 9은 왠에 대한 대답이고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 뭐 했니? 언제 9시에 어떻게 버스 타고 어디에 여기에 뭐 했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그러면 At the station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she arrive? 그렇죠 Where did she arrive? 어디 도착했니? At the station 그 다음 미안 The station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래? What did she arrive at? 그치 What did she arrive 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9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래? What did she arrive at? At the station 일단 바이버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she arrive at the station at 9 How did she arrive at the station at 9 어떻게 9시에 도착했니? 버스 타고 도착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하고 숙제라고 쓰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전치사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다시 한 번 더 치겠지요 그 다음에 부산은 숙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중요한 4가지 씨에 대해서 4가지 씨 뭐하고 뭐하고 뭐냐 원래는 하다 씨를 해야 되는데 하다 씨는 아직 안 나왔죠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씨 자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찌 씨 자세하게 했습니다 화장실은 좀 이따 다음 파트인 시재라는 파트에서 자세하게 담으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그녀가 숙제한다 그녀가 숙제 안한다 그녀가 숙제하니 에덴단 분명히 같이 오세요 그녀가 숙제를 다루는 거에요 그녀가 숙제할 수입니다 그녀가 숙제한 혜압으로 고속한 혜압으로 스페핑이